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사회행위치소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행위치소소송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채권자 입장이죠. 그런데 납세자인 채무자가 세금 안 내려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딴 데에다가 처분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처분한 행위, 법률행위를 말하죠. 그 법률행위가 매매든지 증여든지 소비대차든지 이런 식으로 처분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세금 안 내려고 상대방하고 짜고 했다. 처분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취소를 시켜달라. 그럼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체납자 소유로 다시 소유가 돼가지고 거기다 압류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압류를 다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 처분해가지고 돈으로 받았으면 그걸 다시 돈으로 다시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기껏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변호사님 사회행위 치소소송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세금하고 관련된 사회행위 치소소송은요. 저희가 법무과장으로 있는 우리 법무 입가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모든 사회행위 치소소송을 저희가 결제를 해야만이 사회행위 치소소송이 이루어져요. 서울지방국세청이 증세가에서 체납자 재산을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오 이소파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체납자의 재산을 이제 처분 이동 경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제 재산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재산이 넘어갔으면 그거를 추적을 하다가 아 이거는 뭔가 사회행위 혐의가 짙다 라고 하는 거를 사회행위 치소소송 요건 검토를 법무과에다가 요구를 해요. 그럼 법무과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아 이게 사회행위 치소소송이 될 만하다. 왜냐하면 원고가 돼가지고 치소소송에 소를 제기를 해야 되니까 국세청이. 그래서 법무과장의 결제가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결제를 제가 5년 동안 계속해 준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2003년에 제가 법무과장 시절에 사회행위 치소소송의 이론과 실무라는 책이 그때 이제 저희 법무과에서 출간을 했어요. 이거를 작성한 사람이 이제 최장섭 당시에 이제 7급 공무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무관으로 이제 재직하다가 이제 정년퇴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법무과에서 이거를 해서 전 세무관수에 다 교육을 시키고 전파를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세금하고 관련된 사회행위 치소소송이 많이 알려진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들고 서울지방 국세청장님한테 딱 이렇게 갔는데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행위 치소소송의 이론과 실무라고 안 했어요. 이게 이게 사회행위가 민법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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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소 채권자 치소소송의 이론과 실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서울청장님이 저보고 채권자 치소가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쉬운 말로 해야지 사회행위라고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민법하고 연결이 안 되는구나. 국세청은 제가 그때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대로는 채권자 치소라는 빼고 사회행위 치소소송의 이론과 실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회행위 치소소송으로 이렇게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국세징수법에도 저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행위로만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회행위 치소소송의 문제점까지도 다 분석해서 제가 나중에 5년 후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전국세무가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의 모든 세무관서장이 다 공청하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거를 문제점을 말을 해요. 저쪽의 문제점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별도로 하겠지만은 그 정도로 아 이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있잖아요. 재산처분 행위가 처분 행위를 도대체 누구한테 할까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분석을 해요. 통계를 내요. 아 결국은 믿을 사람이 처밖에 없는 것 같구나. 이런 것까지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정 기일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이 처분 행위를 한 시점이잖아요. 처분 행위를 한 거고 이게 이게 체납자 된 시점이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조세 채권이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조세 채권이. 그러니까 이 성립된 재수소 채권이 성립됐는데 이거를 안 주려고 처분 행위했다. 이러니까 이게 이게 사회행위다. 일단은 짜고 쳤다 이렇게 하면은 추정을 한다 이거예요. 수익자 의사. 그리고 이게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소를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사회행위 치소 소송의 대략 이렇게 되는데 대체로 국가가 이겨요. 국가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큰 게 뭐냐면은 액수가 큰 것들은 징수 비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아니 사회행위 치소 소송으로 열심히는 하는데 막상 징수 비율을 현금으로 이렇게 찾아온 것 보면은 적어요. 그런데 고액의 체납자한테는 못 가져와요. 그런데 소액의 이런 서민들한테는 백발백중 하면 거의 다 잡힌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집안체 언론이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위장위원으로도 또 하고 그런 게 많으면 많을 사회행위 치소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이 위장위원 비율이 이혼의 비율이 높아지면은 그 사회가 뭔가가 아주 경기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 안 좋다라는 징표가 됩니다. 그리고 노숙자가 많아지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그 나라 사회가 아주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다 통계를 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사회행위 치소 소송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세금에 관련된 모든 조세 민사 조세 민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세 민사라는 말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조세 행정 조세 형사 이 말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조세 형사법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조세 행정을 대부분 그러면 이제 불복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이런 걸로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조세 형사는 이제 조세범 처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형사로 처벌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체납자를 첨다가 이제 정가자와 시켜버리겠다는 뭐 그런 발로도 되죠. 웬만하면 처벌해버리겠다 하니까 체납처분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형사소송으로 또 이렇게 또 하면 조세범으로 체납처분은 멘털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측으로도 처벌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민사에는 사회 행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공매 공매처분 있죠. 이게 압류해가지고 공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뭐가 하자가 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압류처분에 있어서 문제처분이 있는 거 그리고 부당이득 말이죠. 함부로 과세처분이 부여오면은 이거 부당이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해라 이런 거 이런 게 전부 다 어떻게 되면 사회 행위치소 이게 다 조세민사 그리고 배당 배당을 했는데 공매해가지고 배당을 했는데 배당이 이의가 있어요. 배당을 잘못했다. 국세청이 많이 가져갔다. 이런 게 전부 다 조세민사예요. 이거를 제가 전적으로 결제한 사람이 유일하게 제가 직접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판사들이 뭐 다 잘 알겠지만은 판사들이 각기 자기가 했던 사건만 알잖아요. 저는 이거 세금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에 관련된 조세민사 행위 세금에 관련된 조세불복 조세행정 행위 그 다음에 세금에 관련된 조세형사 행위 이거를 다 직접 경험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적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퍼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를 알고 싶으면 법률을 알고 싶으면 찾아오십시오. 상담을 하세요. 법률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여기다 이제 써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쟁점은 1, 2, 3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의 재산 분할 받은 대금을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자기는 그거를 빌린 대가로 줬는데 그 빌린 대가가 소비 대체라는 것이 현금으로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처한테 줬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인정을 하느냐 그러면서 현금증에다 해가지고 사양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현금으로 줬다는 그런 자금의 출처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입증을 하고 표현을 하고 하느냐 거기서 이제 쟁점 1, 2, 3, 4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입증하면 되겠다. 그리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는데 단지 사건을 해달라 그냥 막바로 수임을 해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자료를 가져와 보십시오. 일단은 제가 말하는 이 자료가 다 정리되고 하면 제가 그때 가서 보고 또 이 조건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 안 맞춰준다고 막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을 그랬죠. 조건은 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는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분이 이제 뭐 말씀을 절실하고 뭐 간절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과라는 거는 정리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무조건 사건 준다 해가지고 맞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생명에너지를 내놓고 그 대가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다가 남 사건 해주다가 자칫하다가 신경 많이 쓰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골로 떨어져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건 맡아라 맡아라 해도 그건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왜냐하면 모든 걸 제가 뭐 옆에 누구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받아 봐야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못 맞고 와야 이제 내가 될 사건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사건은 분명히 안 된다 말을 하죠. 그리고 될 사건은 이런 이런 부분에서 입증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해야죠. 저도 될 사건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고 그분이 내가 무슨 일을 해주면 그래도 그래도 고맙다. 수고했다. 승패를 떠나가지고 고생했다.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인지 그걸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기껏 돈 주고 맡겼더니 자식이 뭐 아무것도 실력도 없다고 돈만 벼렸다고 막 이런 식으로 돈 다시 내놓으라고 그런 흉악한 사람도 있어요. 건설업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어보니까 쉽게 저도 사람 구별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담요도 탁 던져버리고 던져버리고 현금영수증 끊어들게 하니까 그걸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제 직원한테 그렇게 말하고 간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걸 전문가한테 해달라고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상담의 질에 대해서는 그분이 부인을 하지 않는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오시면 범위가 나와요. 그걸 정확히 해드릴 수 있어요. 오시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분도 이분은 이런 이 변호사 저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변호사가 있는데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문한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전에서는 항상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이런 게 억울한 일을 이렇게 보면서도 또 억울하다고 이렇게 함부로 막내기도 힘들고 참 그런 게 있어서 균형 감각이 잡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실전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